짜란 저희 스테이씨가 LAK콘에 왔습니다 왜 왔는지 아시냐고? 여기가 어떤 명물이 있는지 아시냐고요? 그럼 함께 보시죠 아니요 지금은 마블 먹고 있습니다 수박, 마르멜론 소 딜리셔 보도 저도 밥 먹고 있어요 거의 다 먹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큰 무대에서 하는 건 처음이라서 뭔가 앞뒤가 헷갈려서 틀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에요 잘할 수 없어요 해야지 해야지 너무 너무 궁금해요 저희끼리 리딩을 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둘 셋 Hi, this is Stacy Hi guys 이거 Hi, this is Stacy 하면서 돌 거잖아 그냥 그때 돌아? 네 Hi, this is Stacy 하고 왜냐하면 360도로 다 인사해야 하니까 그때 인사할 때 그냥 너네도 말해도 돼 그냥 Hi Hello, hi, how are you? What's up? 그냥 이렇게 하면서 돌면 돼 함성 소리 막 못하죠 함성 엄청 클 테니까 Amazing Now, have you ever listened to the song Run to you? Yeah! Are you sure? Yeah! LA, are you ready to run with us? Yeah! Stacy girls, are you ready? Yes, I'm ready Okay, LA, let's go Let's go 이렇게 원하길 좋아 100점 만점에 120점이다 I'm getting nervous And I'm getting tired 여러분, 저 떨려요 그리고 저 졸려요 한숨 잘 될 거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우리 한국 스윗이 우리 한누이들이 또 아주 보고 싶습니다 Don't worry 저는 여러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운해하지 마요 모두 사랑하니까 아 으아아아 짜릿해 콜라 광고 으아아아 찌릿찌릿 진짜 시원하고 진짜 차가워요 아 뭐야 진짜 시원하고 진짜 차가워요 진짜 시원하고 진짜 맛있어요 근데 나 이상함을 못 느꼈다 못 느꼈지 이거 100% 들어간다 이게 바로 자윤어 저희 다 언어 어가 있거든요 채영언니는 야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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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인은 문어 나는 오징어 아임 영어 영어가 안되면 시은스쿨 닷컴 영어가 안되면 So just stay and watch us grow We're never gonna let you down OK? 음 음 예아 올 때마다 다 부딪혀 내 가방을 내 가방을 킹 엽네 네 킹이라는 유행어와 귀엽다는 합성어로 킹 엽네 라고 되면 하세요? 네 킹 엽어요 너무 욕싱만 높아 아 아파 아 아파 셀카 같이 찍겠다는 거예요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컨셉 보그 하하하 뭐만 하면 복을 해 대비 잘 나오네 이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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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o happy to take a picture with you Hey girls 스마일 포네이도 세은 포토 전에 귀걸이 이어링 야야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할게 빌런 알아서 할게 빌런 알아서 할게 빌런 알아서 할게 빌런 사춘기 미국 가서 사춘기 알았어 미사 아메리카 age is 18 OK I'm 사춘기 나 땡스 5춘기 야 혹시 나 6춘기냐? 나 10춘기다 나 10춘기다 어 이제 셀피 셀피 나 10춘기 나 10춘기 나 10춘기 나 10춘기 오우 나 10춘기 오엠쥬 오엠쥬 오 마이갓 오 조명 굿 오 조명 굿 제가 찍은 플라로이드에요 사실 약간 실패해서 들고 왔어요 조금 더 머리가 위로 갔어요 아쉽마쉽 플라로이드 셀카 많이 늘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좀 발전해야겠어 아직 좀 발전해야겠어 얼마 안 남았다 곧 간대 러비스 후 러비스 후 저 이거 진짜 러비스 라고 하셔가지고 난 러비스 후라고 생각한다 했는데 자꾸 피님 러비스라 하지마 라고 하셔서 러비스 후 이랬어요 아 제발 리허설 때만큼만 차에 걸어놔야 된다고? 애들이 파자 다시 한 번 아우 너무 맛있어 어렵다 되게 힘들어요 리니어 얌전히 기다립니다 얌전 오오 풀어주셨습니다 둘 다 깨야 돼요 10분도 안 남았어요 We never knew LA would be this amazing Did you miss us? 아 멘트가 더 떨려 무대보다 아니야 무대도 잘할 수 있어 360도 다 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디도너 안무때 팬분들을 어떻게 눈을 마주쳐야 될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인사 한 번 해주면 더 센스있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아자아자 슈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 어 어떡해 진짜 때릴지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택수해 택택 택택 여러분 I'm so nervous 어떡해 what am I gonna do? 거의 제가 모든 메이킹에서 그러더라고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쉽겠지? 걱정되는 걸 어떡해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하고 표정도 잘할 수 있을까? 카메라도 동시에 잘 봐야 되는데 아.. 스테이시 극한 직업 스테이시 먹어봐요 스테이시 극한 직업 여러분 저희 무대 하나 내렸어요 아니 처음에 이니오가 한 개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뭐지 옛날 왜 움직이지 하면서 눈치 봤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어떻게 나왔을란가 그러니까요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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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떡해 와 너무 크다 안 까진 것 같아요 뒤에 멋있겠어요 봐봐 가운이 안 들려요 야 제 뒤에서 뭐하는 시현이 시현이 정지 아아아 아 이거 아닌가봐 아 진짜 너무해 이거 또 놀릴 것 같아 스윗이 아니 이건 진짜 어쩔 수가 없었어 왜냐면 노래가 스테이시 그라스 이스 컵 이스 컵 이런데 내가 오잉 오잉 귀엽게 봐줄까 근데 깜짝이야 진짜 멜데 진짜 감출 수 없는 미소 진짜 못 감췄네 나갔어 여러분 1분뒤 스탠바이 오늘 저희 키랭치티님 만나가지고 3 2 1 3 2 1 아메이징 와 대박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진짜 소베드 때부터 만나고 싶었거든요 너무 기다려왔던 순간인데 오늘 너무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돼서 조금 정신이 없었고 제가 조금 더 영어가 유창해질 때 한번 다시 뵙도록 해요 저희 갈게요 안녕 가자 ibo I got A I got a L A KICK L A Good You made our day You made our day Thank you 드디어 L A가 끝났습니다 저 진짜 행복했어요 오늘 360도 무대 너무너무 좋았어요 진짜 스윗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메이션나이즈 메이션나이즈 하고 목이 잠긴 거야 메이션나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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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링포인트가 많은 무대였어요 우리의 남은 투어도 열심히 해봅시다 파이팅! 파이팅! LA 땡큐! 스윗 땡큐!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살릴 수 있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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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살려요 차차차차차차 안 쏴 그대를 바라볼 때면 모든 게 바람에 흩날려 온 그대 바람 옆에 사랑해